예수 프로젝트 사고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복 보시고 사회하면 안전적인 자기가 책임이 있다 보니까 누나가 운전하시네요 왜? 자신이 없어요 갑자기? 남생을 왜 이렇게 소심해 이거 아래에서 위로 한번 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변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레이스 펼십시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아 이거 레이스야? 레이스에다가 큰일 납니다 약간 조금 긴장하는 건 있는데 막 그렇게 무섭게 떨리진 않아 재미있어서 떨려 고고고고고 ㅋㅋㅋㅋ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보컬 보게 contingиб이 스트레 scholarships Gian meant Anybody 아 아 아 아 오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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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봐 면허 따고 이렇게 오네 모래운전했다고? 솔직히 타기 전에는 뭐가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약간 조금 가파른 곳에 당했을 때는 더 약간 좀 스윙이 넘치는 것 같아 뷰가 좋으니까 이게 디스코팡팡보다 더 극심한 보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와 목 디스크 조심해서 무서운 것보다 되게 속도감이 느껴져서 마지막에 이거 영상 보시면 저랑 인혁이 형이랑 날랐거든요 죄송해요 그 절벽에서 커브 딱 돌 때 좀 무서운데 혜정이 누나가 너무 운전을 잘해줬잖아 그냥 셀카봉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패러글라이딩 나왔죠 이제 패러글라이딩 나왔어요 이제 패러글라이딩 나왔어요 이제 패러글라이딩 나왔어요 이제 패러글라이딩 나왔어요 이제 패러글라이딩 나왔어요